너무 긴장되고요 신발을 신기 전에 전날 한참을 망설여요 택을 뜰까 말까 때야 하나 말해요 택을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잘 커팅은 안 해요 절대 뽑아서 다음날 많이 바뀌면 다시 못기도 해요 전날 신발 있는 방에 한 번 들어가요 수많은 박스들을 보고 내일은 저걸 신어야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내일 입을 옷을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요 그리고 다음날 입을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박혜진의 스타일이란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내가 입는 게 유행이 되게 하라 예전에는 제가 에어맥스를 어디에도 신고 다니면 사실 뭐 정장에도 신은 적도 있고 일반 캐주얼에도 신은 적도 있지만 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구두를 신어야지 왜 맥스나 운동화를 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대세가 되고 스타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누구나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는 깔끔한 룩에 어울리는 신발일 것 같습니다 기분이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루 종일 너무 긴장이 돼요 밟히진 않을까? 어디 비가 오진 않을까? 뭐가 지나가진 않을까? 이런 긴장감 속에 하루 종일 그 설레는 기분을 I'm 혜진 Park I'm an actor and I love LMAX